2번째 액션 하하하하 잘 어울리지 못한 거 잘 어울렸어 내가 봤을때 너희들이 내가 죽을땐 없을땐 나이스 3땐 2땐 이건 3땐 2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무소가 왜 카아나가 왜 카아나가 왜 카아나가 멍템이 이번엔 공격을 기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지 못한 시간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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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냥 구워져서 안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너는 구워져서 내가 구워져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? 너는 그렇게 구워져? 나이스 나야 할까 나야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는 무슨 소리가 필요하지? 기간이 안전한 소리가 필요하지? 정말 저거는 다가가 있었어. 이 순간을 잘 전해봤자. 이 순간을 보게되면 안전한 소리가 필요하지 않아. 이 순간이 전혀 안전한 소리가 필요하지 않아. 그러면 저간을 다 kil어가라고 하지. 내가 바닥을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있어야지. 내가 와빵을 안전하다가 안전하다가 괜찮은 것 같아 에이 어색 내 거 나이스 刚有个哥们挺高兴的 你围缩补刀不行吗 行啊 你问问那船长 你问问那船长 你说你让我猴哥围缩补刀不行吗 我一来 你问问那宝女 你说你让我猴哥围缩补刀 你别抓他了 行不行 你跟他说一说 你还跟他卡牌说一说 我猴哥围缩补刀就我了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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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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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도 오픈을 넣어버렸습니다. 60秒 66秒 다시 터뜨려 1 剩下龙虎了吗 왜 이렇게 저것은 이 질문에 대해 말해 저는 그 자세를 조금만 이해한 것입니다 이 자세를 이해한 것입니다 죽는 게 이 자세를 보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세를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공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세를 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